안녕하십니까 플러턴 커뮤니티 여러분 새로운 프로그램인 FSD Extended Play 확장학습 여름 에디션에 대한 기쁜 소식 드립니다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해 여러분의 올해 여름은 매우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번 학년도가 끝난 후에도 자녀가 학습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계실 겁니다 FSD Extended Play는 6월 1일부터 26일까지 4학년부터 8학년의 학생들을 위한 가상 여름 학교입니다 참여하는 학생들은 요즘 원격 학습과 같은 방식으로 인터넷을 통해 영어, 랭귀지 아츠, 수학, 예술 학습, 그리고 여러 심화 활동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학생들을 격려하고 노력을 응원하기 위해 깜짝 상도 마련됩니다 FSD Extended Play Summer Edition 웹사이트에서 프로그램 내용과 등록 방법에 대한 영상을 참고하세요 등록은 5월 15일 금요일에 시작하여 5월 27일 수요일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FSD Field Days에 대한 깊은 소식 전해드립니다 원격 학습을 통한 장거리 여정의 끝이 다가옴에 따라 초등학교의 체육팀은 건강과 체력에 집중하여 학생들에게 창의력이고 영향력 있는 활동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플러턴 교육구의 초등학교 체육 교사들은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 동안 체육과 영양에 대해 학생들에게 도전 활동을 전달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학생들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체육 및 건강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틀 동안은 스스로 또는 가족과 경쟁하며 재미있고 적극적인 도전 활동이 있을 것입니다 3일 동안은 학생들은 구글 폼을 통해 자신들의 활동 점수를 제출하여 참가상, 학년별 점수상 등의 상을 받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모든 활동은 초등학교 체육 교사들께서 기획했고 학생들이 원격 학습 기간 중 연습했던 활동들이 되겠습니다 건강에 관해서는 학생들은 각 연령에 맞는 언어로 신체 활동의 이점에 대해 배웁니다 재미와 함께 건강을 유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무료 및 할인 식사 프로그램의 일부인 Pandemic Electronic Benefits Transfer 또는 PEBT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PEBT는 학교 폐쇄로 인해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의 학교 식사 배급에 지장이 생긴 어린이에 해당되는 식사 대체 혜택 프로그램입니다 PEBT 혜택에 해당되는 가정은 혜택 작용이 되는 아동 1인당 최대 365달러의 금액이 가정의 EBT 카드에 적립되어 식품료를 구입하시는 데에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PEBT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의 학교 식사 배급에 해당되는 어린이들에 해당됩니다 2020년 5월 12일부터 22일 사이에 자동적으로 PEBT 카드를 받게 되는 가정은 학기 중 CalFresh, MediCal, CalWorks 또는 Foster Care를 받기 때문에 무료 또는 할인 급식을 받는 아동의 가정은 PEBT 혜택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아동이 있는 가정은 2020년 5월 12일부터 22일 사이에 우편으로 PEBT 카드가 자동으로 전달됩니다 현재 CalFresh 혜택을 받는 가정은 스크린에 보이는 웹사이트에 가셔서 PEBT에 대한 정보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만약 2020년 5월 22일까지 카드를 받지 못하셨거나 PIN 번호를 만들거나 어카운트를 활성화하는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877-328-9677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PEBT 카드를 신청해야 하는 사람은 교육구를 통해 학교에서 무료 또는 할인된 식사 배급을 받고 있지만 CalFresh, MediCal, CalWorks 및 Foster Care를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닌 PEBT 혜택에 해당되는 가정은 2020년 5월 22일부터 영상에 보이는 웹사이트에서 카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공적 혜택을 받지 않는 상태이지만 종이신청서 또는 커뮤니티 자격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급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가정이라면 카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집안 재정 상황 또는 가계 소득이 변경되어 무료 할인 가격 급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신청하십시오 팬데믹 EBT에 대한 추가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에 저희는 플러튼 교육구의 모든 학부모에게 설문조사를 보낼 것입니다 교육구로서 우리 학생들이 가을에 어떻게 학교에 돌아올지에 대한 선택을 계획하는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나 주지사의 지침에 따라 계획이 바뀔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 가을에 학교에 다시 등교를 원하거나 계속해서 온라인 학습을 통해 가정에서 학습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가을 학기 계획을 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설문조사에 꼭 응해 주십시오 종이로 된 설문지는 각 학교 현장에서 다음 주 점심 픽업 시간대에 제공됩니다 다음 주 두 주 동안은 남은 이번 달 또는 여름 동안 있을 아이패드 수집 날짜에 대한 정보가 전달됩니다 학생이 소지한 교육구 아이패드를 수집하여 기기 업데이트 또는 교체를 할 것입니다 각 학교에서 이 수집 날짜에 대해 공지를 드릴 것이고 저희 교육구 측에서도 여름에 할 아이패드 수집에 관해 이메일, 문자, 전화, 교육구 앱을 통해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